결정적으로 파3, 특히 아이언 샷에 얼마큼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바람이 많이 부는 사우스케이프에서는 저탄도로 치는 샷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 제가 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온 클럽이 드라이빙 아이언이라고 하는 클럽인데 디맥스에서 나왔는데요. 이게 도수가 생각보다 아이언에 비해 거진 드라이버 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기만 하면 공이 저탄도로 나가는 클럽입니다. 그렇군요. 저탄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? 7번 아이언의 각도에 맞게 공이 뜨는 게 아니라 7번 아이언보다 더 낮은 탄도로 공이 갈 수 있도록 골프체의 각도가 되게 많이 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이 자연적으로 저탄도로 나가는 골프 공을 얘기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사우스케이프가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 저탄도로 나갈 수 있는 클럽과 자세. 클럽과 그 다음에 스윙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무엇보다 더 드라이버도 잘 쳐되겠지만 온그린을 시키는 샷을 더 잘해주셔야 버디나 팔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한번 시범 보여주실까요? 네. 제가 오늘 준비한 골프 공과 함께 퍼팅 매트에서 시범을 보일 건데요.